11기상 11장 1절 3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합과 안몽과 애돔과 치돈과 헷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오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상주기기 세 번째 시간으로 성전까지 건축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논할 때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의 인생이 그 처음에 아주 괜찮았고 그 끝까지 인생이 아주 괜찮게 끝났을 때 좋은 인생 아주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의 시작이 별 볼일 없다가 아주 인생의 끝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잘 살았다 정말 귀감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의 시작이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정말로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인생에 대해서는 최악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 최악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솔로몬을 꼽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의 시작이 정말로 기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기대가 되는 이름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형들을 제치고 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청의가 솔로몬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모습도 한번 봅시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 모습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만련에 세상에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반전의 인물입니다 그의 처음 시작은 정말로 괜찮았지만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열한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인생 11장 보면 마지막 부분의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는 12절에 걸쳐서 다윗의 임종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는 단 3절로 끝내버립니다 그의 어떤 유언도 적지 않고요 그가 어떤 이유로 죽었다 임종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적인 장면 이런 거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의 저자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냉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의 인생이 허망하게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런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아니 하나님의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그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왜 빠졌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적 자만에 빠졌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단마귀가 너 우상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우상 앞에 그냥 갑자기 엎드려 절할 만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마귀가 그렇게 공격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지도 않죠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갑자기 앞뒤 없이 우리 앞에 무슨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아주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죄로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로야금 우상 승부에 빠지게 한다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적 자만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이었죠 솔로몬은요 그가 받았던 지혜를 보면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서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 계시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이미 최고의 지혜는 솔로몬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네 이전에도 이런 지혜를 받은 자가 없고 네 이후에도 이런 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오고 오는 모든 세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이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십장에서도 봤죠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이것저것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어떤 것 하나 막힘없이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지혜를 가진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가 솔로몬이 썼던 모든 그런 지혜문학들 시편을 포함해서 자먼, 전도서, 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논한 이야기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죠 뿐만 아니라 그는 곤충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식물과 동물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치 정말 천하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졌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저도 오빠 이런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천하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닫는 것 같은 그런 이치를 그런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지혜가 있으면 내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만 한다면 야 그러면 내가 진짜 그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그 지혜를 가진 것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뭡니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선을 아는 것입니다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넘을 것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고 내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선학과를 보면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학과의 당도가 어떻다는 등 선학과의 성분이 어떻다는 등 저거 먹고 나면 저걸 어떻게 해독하면 됐겠다 뭐 이런 걸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학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 사학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먹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선태도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경외하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솔로몬을 봅시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그 지혜가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그 착각을 하지 않도록 그는 더욱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를 받았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줬을 때 때로 빠지는 착각이 있죠 야 이제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큰 함정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셨을 때 내가 이 지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 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함정에 빠져선 안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무릎 꿇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진정한 축복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디서 실패한 것입니까? 바로 거기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더 엎드려야 됐죠 더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과 솔로몬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처음에 출중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나님의 귀 앞에 섰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의외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던 흔적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처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들 일천번째를 들였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제외하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사모했다 그 앞에 머물기를 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건 괜찮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쩌면 솔로몬과 같은 그럴 지혜를 갖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찾아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우리는 지식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요 요즘 의사 선생님들 참 힘들다고 하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환자가 오면 환자가 의사 선생님 뺨을 친다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뺨 칠 정도로 의학 상식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약을 처방을 줍니다 그러면 이 약 보면서 이 약 별로 안 좋은 이야기인데 왜 이 약을 제조해 주시는 거죠? 왜 처방하시는 거죠? 혹시 무슨 리베이트 받으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들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든지 알고 싶으면 시간이 없어서 모를 뿐이지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정말 지식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다 확인할 수 있다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의 길이라는 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혜가 나로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지 않는다라면 그 지혜는 오히려 우리로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이고 나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많은 처첩을 거느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적용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요 일부 다처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허용되어지는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그런 허물과 죄에 대해서 기록을 모두 다 기록해놓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당시의 관습이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당시의 어떤 관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왕들은 어떻습니까? 왕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떤 그런 외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맺어서 혼인 외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일들이 다반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으로서 모르지 않겠죠 솔로몬 역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시작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애굽 바로 왕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자기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의 바로의 공주를 데리고 산다면 애굽과의 그런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었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것도 문제지만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인정해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렇게 지혜롭게 시작한 혼인 외교가요 애굽 왕의 바로의 딸만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 모함 여자, 암몬 여자, 애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대단하죠? 백제의 의자왕이 삼천 궁교를 데리고 살았다는데 백제의 의자왕 이야기는 전설이고 지금 천명 데리고 살았던 솔로몬 이야기는 이건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명을 솔로몬이 데리고 산 거 이건 그냥 비단 어떤 외교적인 일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1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아하브인데 이 아하브는 어떤 의미입니까?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랑 혹은 소유하고자 하고 곁에 두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가지고 왔고 그것과 더불어서 자신 안에 있는 강한 성적 동기 강렬한 성적 추구함 이것과 합쳐져서 이것이 결국 그 열매로 우상숭배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단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와서 우상숭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드업 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상식적인 것부터 우리를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몇 명 첩 좀 거느리는 거 뭐가 문제겠어? 우리가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 옆 나라들과 함께 손잡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겠어? 당연한 것 아니야 상식적인 일이야 라고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 것들과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강한 성적인 욕망과 합쳐져서 이것이 나중에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걷잡을 수 없는 우상숭배에 빠뜨렸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자리 보면요 11장 3자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오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자리 보면 슬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하베 가징한 금호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기가 성전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바로 앞산에 금호수를 위한 산당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암몬자손의 가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 다 그와 같이 앉으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았습니다 또 자기 손으로 성전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 지혜로 시작한 이 작은 문제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쳐오고 거쳐오면서 마치 눈덩이가 굴러오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열망과 합쳐져서 결국 그것이 끊을 수 없는 우상숭배로 그의 삶을 이끌었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성경 그 자체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추리국기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에게 특별히 말씀하셨고요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통원하지 말라고 추리국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솔로몬이 멈출 수 있는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진정 지혜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있고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이나 멈출 수 있는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다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만 두 번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한 그가 성전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앞뒤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전을 세우고 있는 솔로몬을 응원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아 하고 따끔하게 내가 이 건축을 세우는 건 참 기쁜 일이지만 난 네가 내 말 따르는 게 그게 더 중요해 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벌써 몇 번입니까? 총 한 다섯 번 넘네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적색 신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던 것 그 죄가 결국 그로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고 속삭이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건 상식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실은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있는 것들 없습니까? 또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나를 끌어당기고 있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작은 것들을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작은 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사람으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작은 것 내가 허락하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상식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있고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추구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강렬한 열정이고 나를 더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 어떤 것은 없습니까 드러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잘라내고 회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처음 시작처럼 아름답고 멋있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